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 겁니다. 김경률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훨씬 더 적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정말 이 소위 엘리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의 양심이 이 정도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가끔가다 이런 한탄이 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생성형 ai 인공지능 때문에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 생성형 ai의 최종 제품을 설계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앞서 있고 그 엔비디아의 설계를 받아가지고 패키징 마지막 제품을 조립하는 회사가 tsmc라는 대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 대만 반도체가 아무리 조립을 잘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대만 반도체 조립의 가장 핵심적인 칩을 누가 만듭니까 삼성전자와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만들지 않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것을 두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독점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표 더하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거부정의 일상사가 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당의 김경률 개헌 저짓은 붕괴 생각 못해 왜 생각을 못하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이런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내보다 이런 한 10여 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일 수 있냐 아무리 출시가 좋지만 다 밝혀질 건데 개헌 저짓은 붕괴 생각을 못했다고 왜 그걸 생각을 못하냐 왜 득표수를 만드는데 왜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냐 솔직히 개헌 저짓은 아래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공동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정신나간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양심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양심들이 없는 사람을 옆에 끼고 앉아 이런 척근이라고 있으니까 한동훈 씨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한심한 거죠 그걸 보고 천부가 뭡니까 셀카 찍고 야단법석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수준들이 저러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주일 전 여론 취입에다 더 꼭 끌어졌다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론이 뭐든 다 조작된 거니까 한국의 모든 건 다 가짜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마지막에 전산불험을 돌리는 떡병소를 만드는데 막판에 상대한 악재가 나와서 이런 한심한 그것도 회계사 출신이니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양심불량입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저는 개탄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당신들은 양심이 있냐 한국의 선거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제조생산 발표하는 겁니다 특정 정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제조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지시 명령 하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만 부패했겠냐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내 경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 모두 다 적합을 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책임은 나중에 따져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인데 국민이 대통령과 당시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어떤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론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에서 계속 크게 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여론을 조작했지만 오늘 데이터 보셨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대부분 큰 폭으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뭘 한 겁니까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거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과학 숫자 사실 선거 관리위원회에 주도하는 선거 관리위원회에 주도하는 득표수 조작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나라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3%포인트 10시의 경합지를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개헌 저직선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다 민심이 정말 못 든다 이렇게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심이 뭔데 김경률 씨 민심이 뭔데 민심이 최재형 씨와 함께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줬다 당일 투표에서 그게 민심이다 너희들 정말 한심하다 나는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안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때로는 참담한 겁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조작만 가르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마저도 국민들의 입장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프로그램과 이런 득표수를 만드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인간들 이렇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여하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경률 씨 스스로 제가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는 대개 50대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대개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것이 52대 48 53대 47 그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63대 38 60대 40 67대 33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제가 오늘 이번 선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좀 짧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